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초박빙의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있고 배우자 리스크도 남아있고 단일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섞여 있어서 예측 불허인 상황입니다. 전국 상황을 최용일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후보의 주말 행보가 화제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 눈물도 흘렸고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제주에 이어서 광주를 들렸습니다. 두 후보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명절에는 주로 이제 고향 방문의 효과 이런 것들을 노렸다면 이제는 30일 남은 상황에서는 외연 확장입니다. 외연 확장이라 하면 상대가 유리한 지역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뺏어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이번 주말에는 두 여야 후보 모두 다 우리가 흔히 진보진영, 보수진영 이렇게 부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봉하마을에 간 이제 이재명 후보야 당연히 아마 내가 제2의 노무현이 되겠다. 이런 아마 심기로 눈물을 떨군 것 같고요. 반면에 또 노무현 대통령을 회고한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 행보였는데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진보정부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역사를 진실을 규명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국가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취지였는데 윤석열 후보가 또 그 아젠다를 같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호남 광주 쪽은 지속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또 찾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이번에 후보가 직접 갔는데 그만큼 적진 상대의 텃밭을 요란시키면서 우리가 표를 더 모아와야 되겠다는 아주 치열한 접전으로 보여집니다. 외연의 확장.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1차 토론 끝나고 2차 토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토론이 무산됐습니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윤보리 앵커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들어보죠. 윤 후보가 건강 문제를 거론하면서 협상판을 깼습니다.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바로 그 시각에 제주도에서 선거운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선거운동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함께 폭탄주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11일 날짜에는 집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세간에는 법사나 도사들이 정해준 날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일정이 많고 그러니까 좀 그런 컨디션 같은 경우는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 좀 크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공정성적 측면에서 공평하게 중편 4사가 심지 뽑기를 해서 주관사를 선정하는 게 맞고요. 또 저희가 그런 형태를 먼저 지상파 3사한테 의뢰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토론 날짜를 미뤄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빌미를 주는 거죠. 지금 한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을 복합적으로 미루자는 근거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건강 문제는요. 우리 후보가 건강이 안 좋아서 토론 날짜를 좀 미룹시다.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얘기예요. 그렇죠. 오히려 상대가 건강이 이상한 거 아니냐 해도 우리 후보는 든든하다. 보통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건 성일종 의원 얘기가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컨디션 관리상 너무 좀 빡빡한 일정이니까 시간 조정을 좀 미룹시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양해가 될 텐데 건강으로 표현이 된 것이 만약에 국민의힘 쪽 관계자 입에서 나온 거라면 굉장히 실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건강이든 컨디션이든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무산된 바로 그날, 지난 주말입니다. 제주도에서 폭탄주를 마신 건 팩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우상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고 윤호중 또 의원이 이 문제를 또다시 재론했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은 그때 폭탄주 서너 잔 정도를 마신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구색이 맞지 않는 변명처럼 돼버린 감이 있고 두 번째가 더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기자협회하고 그리고 이제 JTBC가 방송을 하는 것으로 약속이 잡혔는데 이게 조금 늦게 종편사사가 제비뽑기를 하든가 지금 또 다른 것은 종편사사와 보도전문 채널 두 개사, Y10 포함되죠. 그리고 이제 함께 중계를 해야 한다라는 초기에는 이게 기자협회 주관이라는 게 이미 다 보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럼 왜 좀 새로운 또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이유를 편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건 지금 야당도 문제 제기를 하지만 여당도 문제 제기를 해요. 또 최근에 JTBC 뉴스를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단독 보도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JTBC도 환할 만하죠. 항의할 만하고 기자협회도 지금 항의됐습니다. 그렇죠. 편향성이라는 또 민감한 문제를 건드려서 어찌 보면 언론과 또 각을 세우는 분위기가 됐고 이러고 또 특정 날짜는요. 한 번이 아니고 기억해 보시면 설명절에도 온 가족이 모여 있는 설 바로 전날 밤 1월 31일에 하자. 이게 지속적인 주장이었는데 결국은 이거 깨지고 양자토론 깨지고 사자토론으로 2월 3일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날짜를 2, 3일 미뤄서 11일에 해야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빌미를 잡은 거죠. 왜 이렇게 날짜에 집착하느냐. 어떻게 해석이 되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좀 토론을 회피하는 듯한 무리수를 뒀는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한국기자협회 주관으로 11일 날 하는 걸로 하자. 어느 방송사가 주관할지는 방송사들끼리 모여서 방식을 가지고 정하면 되는 것이고 토론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2차 토론은 과연 대선 국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게 될지 그것도 궁금해합니다. 2차 토론은 배수진이 될 겁니다. 지금 1차 토론은 토론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전제하에 사실 2차 토론이 끝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 토론이 안 열려도 법정 토론 3번은 잡혀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이 3번은 안 나오는 후보는 아주 강한 불리함을 안게 될 거고 이건 사자가 필히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진검다리인 1번은 지지율 싸움이 격하게 벌어질 겁니다. 사실 1차 토론은요. 네 후보 모두 다 젠틀하게 잘했어요. 여기 네거티브가 등장하지 않았고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주로 의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도 배우자 문제를 거론한 건 오히려 다른 후보인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긴 했지만 미투에 대한 사과를 얻어냈죠. 정말 우리 아저씨가 안희정 편이라고 하는데 맞느냐 그러면 피해자에게 사과해라 이런 정도가 있었지 사실 네거티브 공방이 1차 토론에 없었는데 1차 토론의 결과는 4명이 모두 내가 승자다. 그리고 지지율에 타격이 있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2차 토론에서는 이제 앞서가는 자와 추격자가 있는데 지지율을 흔들어내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거티브 공방을 포함해서 최근에 쏟아지는 본부장 리스크 혹은 김혜경 씨에 대한 과잉 의전 리스크 이런 문제가 총동원돼서 2차 토론은 좀 진흙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김혜경 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두 후보보다 배우자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갑자기 튀어나온 김혜경 씨 리스크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은 분명한데 그러나 내놓기는 얼투당투하는 얘기들만 잔뜩 나와 있다. 이렇게 억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좀 발라낼 필요가 있다. 그 이제 제보자 A 씨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정황 거기에 언론들이 또 쏟아내고 있는 보도 중에는 잘못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들 병원비 이거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바가 없다. 이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이다. 라든가 또는 뭐 샌드위치를 30인분 샀다. 이런 공격은 좀 너무 치졸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샌드위치를 30일 치를 쟁여놓고 먹는 집은 없잖아요. 그건 아마 아침 회의 때 회의용으로 썼던 것을 무리하게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팩트체크를 내놨어요. 민주당도. 그런데 문제는 이 와중에 제보자에 대한 공격. 이른바 메신저 공격이라고 우리가 하죠. 이 공격을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형은택 대변인이 이제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런데 이것이 과연 득이냐 실이냐. 이런 문제들은 국민들이 상당히 또 아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득실을 좀 잘 판단하면서 가지 않으면 조급한 과정에서 스텝이 꼬일 수 있는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갖고 있던 아파트에 전세권이 설정됐는데 거기에 재벌기업이 연루가 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가 됐고 윤석열 후보 쪽에 대해서도 군 복무 때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었냐 해서 다시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지난 토론도 기억해 보시면 가장 강하게 본인이 주도권을 잡은 게 하필이면 또 연초에 북한이 미사일을 엄청나게 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는 1년 동안 8번 쐈는데 지금 7번을 쐈단 말이죠. 거기다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등장했단 말이죠. 레드라인 주변을 어른거리는 와중에 안보를 세게 윤석열 후보가 치고 나가다 보니까 상대 쪽 입장에서는 결국은 군 면제 아니냐, 군 피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안보 전문가 행세를 하느냐라는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 리스크는 좀 앞으로 수사 방향에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민주당이 보기에는 명확한 전주가 아니냐. 그런데 왜 검찰은 소환하지 않느냐. 그런데 대선 전에는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추가로 나온 건 뭐냐 하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2010년에 삼성이 이거는 7억 원을 주고 4년간 임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임대의 조건, 그 이유를 해외 교포가 엔지니어인데 숙소를 우리는 마련해 준 것이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최근에 법무부 자료를 가지고 밝힌 바는 거기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예를 들면 해외 교포가 미국 국적, 또 외국 국적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리고 이제 제외 동포로 분류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중국적, 그런 경우에도 거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아파트에 거소 신고도 돼 있지 않고 외국인 입주 신고도 돼 있지 않고 그러한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4년 임대하고 또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대기업이 뭔가 봐주게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기간이 묘한 게 2010년 전세 계약을 삼성과 할 때는 사실은 결혼 전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계약 기간에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사실 2009년부터 교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당시 검사가 뒷배가 됐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정황을 민주당이 또 공격하는 사례가 된 거고요. 여기에 또 이제 장모에 또 다른 계좌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있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본부장 리스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초미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는 중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 만남들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 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씨와의 만남인데 한번 둘의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일단은 현재가 매우 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퇴부할 것인지 또는 전진할 것인지가 걸려있는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자원과 인재를 총동은 해야 된다. 도움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 사람 한 번 만난 걸 가지고 모르게 관심이 많아요. 특별한 얘기도 한 것도 아닌데 뭐 할 말이 없어. 그거야 무슨 이런저런 잡담도 한 거지. 이런저런 잡담한 거지라고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말투가 본래 저런 것이고 안에 항상 내용이 뭔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윤석열 후보를 초기에 만날 때도요.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과연 연락을 주고 받았느냐 아니냐 설왕설레하다가 또 사실은 만난 사람도 안 만났다고 한 적도 있어요.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포함해서 왔다 간 게 명확한데 기자들이 확인했는데 안 만났어? 안 왔어?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잡담을 나눴다. 물론 잡담도 나눴겠죠. 긴 시간 동안 덕담도 나눴을 것이고 아마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읍소하면서 고견을 달라,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사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특성이 청하는 걸 그렇게 물리치지 않아요. 내심 포커 페이스를 하지만 표정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다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지금 국민의힘에 있다가 핵 촉이 되려는 찰나에 자진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김종인 위원장의 모토, 키워드가 뭐였죠? 약자와의 동행이에요. 그런데 약자와의 동행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도 크게 또 궁합이 안 맞지 않습니다. 매우 잘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저의 정책을 좀 완성시켜주십시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약자와의 동행, 프로젝트를 대통령의 과제로 완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기분이 좋고 아마 흐뭇했을 겁니다. 확 도와줄 가능성도 있나요? 향후에 한 번의 만남으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행보가 이상동 교수 만났습니다. 조만간 또 윤여준 전 장관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좌장들이죠. 이른바 책사들인데 이들을 쭉 만나고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강력한 러브콜을 했을 때 그게 만약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면 저는 합류한다든가 입당할 가능성은 없고요. 캠프에 조언을 준다든가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항상 원하는 건 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면 가능성도 없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김종인 그다음에 이상동, 윤여준 뭔가 자문욕을 해줄 만한 정도의 원로들이라고 치는데 좀 더 실질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자꾸 얘기를 거론하면서 두 당이 뭔가 안철수 후보에게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네. 안철수 후보와의 단위라는 필수 조건이라고 지금 보면 되시는 겁니까? 제가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그 이후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제는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또 된다고 그랬다가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안철수 후보와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단일화합시다라고 나설지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내부의 의견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분명히 싫어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말이죠. 강력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는 자강파가 있고 단일화를 해서라도 이겨야 한다. 사실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전 의원 마찬가지인데 얼마의 표가 되더라도 함께하는 시너지를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걸 내주고서라도 모셔와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논조가 워낙 강해요. 물밑 접촉만 해도 이건 거간꾼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물밑 접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일부 인사가 접촉했어요. 그런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또 평가절을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명확하죠. 아니 허공에 대고 단일화 단일화 하거나 언론에 대고 마이크에 떠드시지 말고 진정성이 있으려면 실질적인 실무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공개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뭔가 들고 찾아와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이 약간 묘한 얘기를 한 게 우리는 연합정부 성세시켜 본 바가 있다. 이게 DJP 연합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안철수 후보에게 물밑 접촉을 민주당이 또 먼저 하거나 동시에 해서 공동정부를 한번 만들어봅시다라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어떤 조건을 내걸 거냐. 안일화라고 요즘 얘기하죠. 그럼 단일화의 조건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될 때만 야당하고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당하고도 이재명 후보가 물러나고 내가 그러면 단일화의 후보가 되겠다. 주장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유일한 조건이에요. 내가 당선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단일화 가능성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과 단일화하지 못하게 균형 외교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양자 정책 토론을 했는데 경제 정책이 두 사람이 상당히 교집합이 공통 분모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우 지금 지지율이 낮은 김동연 후보가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이기도 했고 이재명 후보가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시너지 정도가 야권 단일화에 불씨를 지필 것인가 오히려 차단시킬 것인가 그 효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현 평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